음악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인데요. 충남도가 도민의 생활 속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작년 2월 충남체육회가 도민의 일상 속 체력진진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인 거추를 활용한 방식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거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추를 통해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목표 걸음 수는 매주 7만 보 이상, 월 30만 보 이상으로 목표 달성 시 총 3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돈은 이와 함께 거추 앱을 통해 생애 주기별 체육 활동을 안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인센티브 제도 실시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7천 보, 월 20만 보 이상을 걸으면 2만 원 상당의 돈의 농산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만 18세 이상이 17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은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 7만여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할 방침인데요. 백신 접종 센터는 15개 시군의 한국식과 천안과 공주 등의 추가 지정에 모두 20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천안, 서산, 당진, 홍성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긴급 돌봄은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급한 용무로 돌봄을 신청하면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살펴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서비스 이용 시간은 최대 64시간이며 이후 만족도 평가 작업을 거쳐 모든 시군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풍무별로 80에서 10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67개 품목이며 사과나 배 등 과수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수박, 딸기 등 시설 작물은 다음 달부터 11월 벼와 콩은 5월에서 7월 등입니다. 까치 까치 설란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2021년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찾아온 이곳은 공주시 유급입니다. 이곳은 한때 우리나라의 70%의 섬유를 자랑했던 섬유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1980년대까지 국내 직물산업의 부흥을 이끈 공주시 유급. 이 작은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유구 섬유역사 전시관이에요. 유구 섬유역사 전시관. 이곳은 갑사 황금직물, 자카드 인견 등으로 이름난 직물산업의 본고장 유구를 알리고 유구한 우리나라 섬유역사를 한눈에 보기 위해 지난 2017년에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유구의 섬유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농초도 없고 완전히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직무를 이걸 해서 먹고 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둘레둘레 산으로 쌓여 있어 피난처가 된 유구 지역은 8.15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변모했다는데요.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이 시작한 직물 가내수공업이 기술자와 공녀들을 채용하는 공장으로의 격식을 갖추고 한때는 3천억 명의 방직공장 소녀들이 있었을 정도로 직물산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 전시관에는 배를 짜는 기계부터 수집기, 달랭이 감기, 작태기 의사기, 작카드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섬유 관련 전시품이 꾸며져 있는데요. 선배를 짜다가 인견을 짜다가 인견에서 발전이 되어서 나이로니로 바뀌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단이 바뀌면서 발전이 되네요. 그렇죠. 원단도 시대가 변하면서 원단도 계속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작아드라는 거거든요. 이게 문지가 돌아가서 여기서 짜면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색동도 나오고 1990년대 중반 중국의 값싼 직물류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대형 자동화 섬유 공장이 들어서면서 직물 산업은 쇠퇴 길로 들어섰지만 유구는 생산 품목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유럽, 동남아 등의 커튼, 쇼파, 벽지 등으로 예수시장에서는 와이셔츠, 시트커버 등으로 이름을 날리며 국내 여성 고급 한복지 최대 생산지, 국내 유일의 원조 색동옥감 생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이곳 방문객들을 위해 알록달록 색동천으로 만든 소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미니 배틀로 소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팔찌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구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가내수공업에서 자동화 과정까지 유구 섬유산업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유구벽화마을입니다. 여행자로 하여금 유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SNS에서 핫한 이날치 아시죠? 이날치가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색동인데요. 제가 입은 이 색동도 예쁘지 않나요? 유구 홍보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벽화거리를 따라 걸으면 보기만 해도 정겨운 유구 전통시장이 나옵니다. 사실 유구역은 고려시대부터 교통통신기관으로 호남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중심통로로 커다란 상권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저도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그럼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더 헌복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접히게 매점이 있는데 네. 여기다 이렇게 연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와. 이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김치라고 하는데요. 먹어볼게요. 향이 되게 좋다. 뿌리향이 나요.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다. 요구하고요. 조금 써요. 근데. 역시 시장 구경의 별미는 먹방이죠. 역시 품격이 다른 유구 전통시장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활기는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명절에는 대목이라고 시장이 붐비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순들이 외출을 잘 안 해요. 장날 같은 때에는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좀 힘들죠 마음이 다. 시장 상인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쁜 코로나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섬유역사 전시관부터 벽화거리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소박하고 정겨운 멋이 있는 직물산업의 본고장. 여러분도 이곳 유부읍에 오셔서 우리나라 섬유역사의 발자취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연상 문화의 전통시장 출ank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녀의 연상 문화입니다. 어머니, 아냐, 아냐, 아냐ado, 아냐. 그녀의 정통시장은 다ид coment하거든요.